한동안 주춤했던 김포의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세를 타는 분위기인데요. 하정민 부동산 리서치 닥터아파트 전문위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포에서 84제곱미터 아파트가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겼다고 들었습니다. 김포 지역의 아파트값 흐름 좀 자세히 짚어주실까요? 김포시에서도 84제곱미터가 11억 가까이 실거래가에 등재가 되었고요. 이로써 수도권에서도 16곳이 84 기준 했을 때 10억 이상 실거래가 찍힌 지역이 속출을 했습니다. 보게 되면 지금 김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전주 대비해서 0.35% 계속 상승세를 찍고 있는데 김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지역차가 약간 반영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게 되면 교통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 그리고 대표적으로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촌이라든지 구례동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있고 기존에 구도심으로서 거래가 조금 활발했던 지역들은 약간 좀 주춤한 아파트 가격이 주춤하고 있는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김포 지역의 어떤 교통이라든지 인프라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전세철, 이사철을 맞이해서 거래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속폭 지속 상승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을 관통할 것으로 기대됐던 GTX-D 노선이 김포와 부천만 오가는 노선으로 확정이 되면서 실망 매물이 쏟아졌었는데요. 김포의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 흐름을 탄 배경은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약간 이제 강남권 연결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사전에는 좀 많이 반영이 돼 있었는데요. 이것 외에도 인천 지하철 2호선 그리고 5호선 연장 계획이나 또 걸포 복변역의 호재가 조금 작용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전에도 김부선에 대한 발표가 났을 때에도 1차적으로 실망 매물이 조금 나오긴 했지만 가격적인 변동은 많이 없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좀 보게 되면 김포에서 강남권 연결보다는 용산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과 연계성이 좋아지는 것이 오히려 좀 호재로 작용됐다라고 좀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교통에 대한 인프라가 기존보다는 좋아짐에 따라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된다면 김포 같은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수도권에 비해서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상승세를 좀 못하고 있었고 많이 눌려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해소되면서 게다가 또 주변의 개발에 대한 소식과 그리고 김포 지역 자체로 봤을 때에도 신규로 공급 예정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그러한 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반영이 좀 많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앞으로의 흐름은 그러면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김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좀 늦게 가격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김포 지역 같은 경우 한 해 올해와 작년, 올초와 작년을 좀 살펴보면요. 투자 수요뿐만 아니라 이제 풍선 규제로 인한 투자 수요뿐만 아니라 실제로 전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근 지역에서 김포로 수요되는 수요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가가 아직 많이 상승 이전이기 때문에 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서 이제 주변 수요가 좀 흡수됐다라고 좀 보여질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4제곱미터에 10억 이상 실거래가가 찍힌 지역이 마지막으로 거의 이제 몇 군데 남지가 않았습니다. 김포 같은 경우에는 시세에 따른 가격 변동이 조금 더디 왔다. 이제부터 상승세가 어떻게 보면 조금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은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선거철까지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정민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귀가의 한지 Greenbelt는 대신 연속에 대해서 이번에는 티스피락과 함께 하여튼이 포지터리의走吧 기다려주세요. 아멘. 아멘.